암을 유발하는 요인은 무엇이다? 동물성 단백질이 이 암의 스위치를 껐다 켰다 하는 죽음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암이 생기는 여러 가지 시그널에 대해서 첫 번째 신호는 림프 폐쇄기에 의해서 그것이 정체 현상을 일으켜서 이제 암이 유발되는 여러 가지 사인들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러한 정체와 폐쇄을 일으키는 그 원인들 바로 암의 스위치를 올렸다 껐다 하는 주범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더 차이나 스터디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에게 누능히 많은 영양학자들이나 암 전문가들이라면 콜린 캠벨 교수와 또 그의 아들 토마스 캠벨이 쓴 더 차이나 스터디 질병역학의 그랑프리 한국말 번역판은 무엇을 먹을 것인가 라는 책으로 번역판이 나와 있습니다 다행히 이 책은 전 세계의 많은 암 전문가들에게 그리고 영양학자들에게 정말로 이거는 읽혀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책들입니다 사실 이 책을 쓰시면서 많은 중국에서 식생활과 질병에 관한 연구로 이 책을 쓰시면서 영양학 콜린 캠벨 교수님은 영양학 곳으로 상당히 유명하신 교수님인데 영양학의 이단이라고 불릴 만한 충격적인 사실에 대해서 접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영양학에서는 5대 영양소 특별히 단백질 신화가 지배적인데 모든 질병에 식단이 중요하게 기여를 하는데 바로 단백질 신화가 모든 질병에 아주 너무나 큰 공헌을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발표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콜린 캠벨 교수님은 영양학의 이단자가 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자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 처음에 딱 때리고 계신 임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단백질과 암의 연관성에 있어서 동물성 단백질을 섭취하지 않는 사람들에게선 여러분들 지혜로우시네 제가 한 말 안 따라 하시고 답으로 대답해 주시는데 Q&A 시간이에요 자 동물성 단백질을 섭취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생기지 않는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우리 아이 건강하게 해주려고 계란 하나라도 더 먹이려고 그냥 치마 쫓아다니면서 얘 이거 먹어봐 이거 먹어야 니 뼈가 튼튼해지고 이빨도 튼튼해져 여러분 우리 아이들 그렇게 키우셨죠? 그렇게 키우셨죠?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 이렇게 다 병해든 겁니다 하버드대학의 짐 메이어 박사님이 남편 빨리 주기에는 10가지 방법의 1위가 동물성 단백질을 매일 먹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발은 먹여가지고 신경 이렇게 잠재워가지고 일부러 치명적인 그런 전술을 안 써도 남편 빨리 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뭐 먹이면? 매일 계란 두 개씩 먹이고 계란 후라이 두 개 먹이고 카페인 먹이고 고기 먹이고 생선 먹이고 너무 쉽죠? 슈퍼가 가지고 요새 뭐 요리할 필요가 없대요? 뭐 죄다 다다다다 포장으로 다 나와 있대요? 방부제 드글드글 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대인들이 뭐 때문에 그렇게 바쁜지 내 몸을 챙길 시간이 없어요 그죠? 맞벌이 안 하면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 참 대신 여러분 시골로 오셔서 이 죄의 민감성을 살릴 수 있는 시골로 오셔서 조금 덜 벌고 우리 아이들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할 수 있는 환경에서 꼭 우리의 서울대 연대 고대 보내야 되고 법대 보내야 되고 이거 남하고 비교하시지 말고 건강 잃으면 아무것도 소용없잖아요 카이스트 아이들 유명한 아이들 지금 미국에서 캐나다에서 의대에 지금 졸업하고 지금 앞길이 짱짱한 친구들이 공황장애로 오기 시작하는데 제가 아 이게 안보다 더 무서운 겁니다 이 친구들이 얼마나 심각한지요 제가 강의 때 자주 얘기하잖아요 그런 친구들이 1년이면 여러 명 와요 꼭 의대생 아이 죄송합니다 이거 의대생 친구들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이 친구들이 남보다 미국이나 이런 데 어릴 때 초등학교 6학년 때 미국 가가지고 영어 배우기도 바빠 죽겠는데 우리말도 아니라 그 언어 배우기도 바쁜데 엄마들 치맛바람이 얼마나 센지 의대 안 가고 치대 안 가고 법대 안 가면 우리 애가 제구실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서 우리 아이들이 왔는데 제가 기가 막혀요 딸은 약사고 아들은 의사인데 둘 다 다 공황장애가 문제가 아니라 이 우울증이 너무 심각해요 손을 댈 수 없을 만큼 이 뇌에 영양소를 주지 않는 비타민 B 콤플렉스가 없는 흰 쌀, 흰 밀가루, 흰 사탕, 패스트푸드 학교에서 또 병원에서 나오는 음식들 그거 죄다 다 흰 쌀에다 기름기 잘잘잘잘 그러니 요새 여러분들 네이버 뉴스 보면 무섭지 않으십니까? 저는 요새 이렇게 인터넷 뉴스 보면 무서워요 성령이 떠나간 것처럼 이 사람의 양심이 마비가 된 것처럼 정말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이 죄에 대해서 둔감한 이런 세상이 정말 무섭지 않습니까? 이러한 때 여러분들이 좋은 음식과 영적인 양식과 육적인 건강한 양식으로 여러분의 영육이 살아나게 되시길 바랍니다 동물성 단백질을 섭취하지 않는 사람들에게서는 무엇이 발병하지 않는다? 암이 발병하지 않는다 죄송하지만 여러분들 여기 지금 앉아계시는 이유는 다 뭐 때문이다? 죄송합니다 제가 얘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진단하셨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증명한 더 차이나 스터디 코널대학의 콜린 캠벨 교수와 토마스 캠벨에 의해서 진행된 식당과 질병에 대한 연구로 중국의 농촌 지역에서 미국인들의 식사보다 육류가 몇 프로밖에 육류를 거의 안 넣고 10% 정도밖에 들어가지 않은 식단으로 최상의 건강 상태를 유지하고 아주 정상적인 성장 발육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이러한 대규모의 과학적인 연구 이후에 단백질과 암의 연관성 다시 말하면 암의 스위치를 켰다? 암의 스위치를 끌 수 있는 애가 누구더라? 그렇게 중요한 영양소로 알려져 있는 단백질 신화에서 깨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갖고 꼭 어디 슈퍼에 가면 프로테인 들어간 거 단백질 들어가 있는 음료수, 쉐이크 또 특별히 여러분 헬스 트레이너들이 권장하는 닭가슴살 그게 조엘 펄먼 박사나 가스 데이비 박사 워터 헬스라고 하는 그 뭡니까 건강 다큐에서 행동대장인 가스 데이비 박사 비만 전문의이신 가스 데이비 박사와 비만에 대해서 제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것처럼 가스 데이비 박사가 이야기하는 게 다 뭐였어요? 예 이 암 전문가들이 이 건강 전문가들이 뭘 깨달았냐면 맨날 헬스하면서 자기 피곤하니까 뭐였냐면 닭가슴살 먹고 헬스하고 나서 닭가슴살 먹고 맨날 그랬는데 가스 데이비 박사가 공부하고 나니까 뭐예요? 자기 몸이 그렇게 피곤하고 자기를 괴롭혀던 이 모든 질병의 원인이 뭐였다는 걸 깨달았어요? 프로테인, 단백질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동물성 단백질이 여러분의 암의 스위치를 껐다 켰다 하는 주범인 사실에 대해서 콜린 캠벨 교수와 토마스 캠벨 교수에 의해서 밝혀집니다 여러 나라의 다양한 식습관을 연구한 백편지상의 역학연구보고서에서 고기를 육류를 얼마나 소비하느냐에 따라서 암 발병의 비율이 비례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고기를 얼마나 먹느냐에 따라서 암 발병 비율이 비례한다는 사실 이해되시죠? 1981년 리처드 롤 박사 리처드 페터의 연구 논문에 의하면 대략 35%의 암이 바로 이렇게 잘못되어 있는 죽은 음식에 의한 식습관에서 기인하고 거의 같은 비율의 암이 무엇이? 흡연, 여러분 흡연 때문에 폐안만 걸리는 게 아니라 담배 피우면 무슨 이 세포에 산소가 생겨요? 없어요 가뜩이나 그냥 호흡을 해도 지금 이 대기 오염이 많아서 이 산소가 모자랄 판인데 거기다가 담배까지 계속 피워대시면 여기 세포의 산소 환경이 살아남겠습니까? 산소 포화도가 높아지겠습니까? 내려가겠습니까? 이런 것이 바로 암의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미국의 대규모 연구에서 붉은 고기와 가공육의 섭취가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암의 진행에서 가장 큰 식이 위험 요인이다 가장 큰 암의 위험 요인이 바로 붉은 고기 다시 말하면 소고기, 양고기, 돼지고기, 송아지고기 등의 포유동물의 고기가 가장 큰 암의 유발 요인이라는 사실 그리고 특별히 가공육은 붉은 고기보다 더 나빠요 가공육이 뭔지 아시죠? 훈제한 거, 오리고기 훈제한 거, 족발 같은 거 훈제한 것들 저장성과 맛을 높이기 위해서 염장하거나 훈제하거나 염지 등으로 처리한 고기 이런 붉은 고기와 가공육의 섭취가 뭐다? 암의 진행에서 가장 큰 식이 위험 요인을 내포한다는 강력한 증거를 리처드 도르 박사와 리처드 페토 박사가 연구 논문으로 발표합니다 수많은 연구 결론을 통해서 그래서 you are what you eat 이게 뭐예요? 당신은 뭘로 구성된다? 여러분은 우리는 우리가 먹은 음식으로 나를 이룹니다 나는 여러분은 뭘로 구성이 되냐면 여러분의 지금 현재 여러분 자체는 여러분이 먹은 음식이 여러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지금 암에 걸린 환경이라면 여러분이 먹은 음식이 여러분의 지금의 상태를 유발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참 경각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미국 국립보건원에서 미국 은퇴자협회 회원을 대상으로 시행한 식습관과 건강에 관한 연구에서 젠킹거 박사와 쿠시크 박사는 참가자 49만 4천명의 건강자를 조사합니다 8년에 걸친 연구에서 연구팀은 이런 붉은 고기 여러분 좋아하시죠? 어느 지역을 얘기하면 안 되겠죠? 뭐 뭐 한우 좋아하시죠? 소세지 이거 무진장들 좋아하시잖아요 이 붉은 고기와 가공육을 즐겨 먹는 20%의 참가자와 그것들을 최소한으로 먹는 20%의 참가자들의 암 발병 비율을 비교합니다 연구 결과 인상적인 결과 붉은 고기를 즐겨 먹는 참가자들의 대장암 발병 비율이 즐겨 먹지 않는 참가자들에 비해서 25%가량 높게 나타나고 폐암은 20%가량 대장암, 직장암의 원인이 여러분 해독의 첫 단계가 어디부터 시작됩니까? 질병이 어디서부터 망가져요? 대장에서부터 망가지죠? 그래서 보수하시려면 망가진 데부터 멸망이 시작된 데부터 회복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어디서부터? 대장 청소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외식하고 관장하고 해서 대장을 청소하시죠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기생충에서 한 40일 정도 기생충이 바글바글 그동안 돼지고기의 선모충균과 요새 댓글 다시는 분들 보면 무슨 유튜버께서 참 죄송합니다 채소의 기생충이 바글바글하기 때문에 채소를 먹으면 안 된다고 주장하신 분이 계신가 봅니다 여러분 채소의 기생충이 1위라면 고기의 기생충은 만단입니다 비유하자면 제가 평생 채소만 먹고 살아도 저는 기생충 때문에 제가 여러분 보시다시피 어저께 김상현 교수님께서 부원장하고 골리아타고 누구야? 강호동 죄송합니다 골리아타고 싸우면 누가 이기냐니까 죄송하지만 강호동씨가 아니고 부원장이라고 그러시대요 제가 힘이 굉장히 쎄 보이나 봐요 맞습니다 이 영적인 파워가 저를 살게 하는 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채소에 대한 오해를 좀 그것도 불안하시면 밀가루에 씻거나 숟가루에 씻거나 또 피친산 성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농약이나 여러 가지 그런 기생충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고 그것도 불안하시면 뭐 하시면 돼요? 농약들을 하도 쳐서요 기생충 남아나지도 않습니다 뭐 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기생충 생기는 원인은 다 동물성에서 오지 제가 왔다 헬스에서 보여드렸잖아요 기생충이 얼마나 바글바글한지 그거 제거하시려면 만약에 채소에 있는 기생충이 염려되시면 뭐 하시면 되냐면 채소 세척회 있잖아요 바이브라이터에다가 디들듈들듈들 해가지고 채소에 붙어있는 게 뭐가 있다면 그걸로 제거하시면 됩니다 채소에 있는 기생충 때문에 여러분들이 심각해지는 상태는 제가 볼 때는 전혀 오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곡식과 과실과 견가와 야채는 우리 보고 살라고 주신 음식 살아있는 음식인 것을 기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대장암이나 직장암 환자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고기 좋아하시는 분들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붉은 고기를 즐겨 먹는 참가자들의 대장암 발병 비율이 그것을 즐겨 먹지 않는 분들보다 25%가량 높고 폐암은 20%가량 높았습니다 폐암과 대장암은 암으로 인한 사망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를 차지하는 암입니다 식도암과 간암의 경우 20%에서 60% 사이로 증가하고 여기 보시죠 붉은 고기를 즐겨 먹을 때 식도암과 간암의 경우 20%에서 60% 사이로 증가하고 남성들의 경우에는 많은 육류 섭취가 무승암 발병 위험 최장암 발병 위험 증가와도 연관성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왜요? 최장암이나 위암이나 이거 다 소화기 계통의 암들이 왜 생겨요? 예 사람의 소화기 모리스타 게이츠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유명한 말씀이시죠 사람의 소화기관은 뭔데? 사람의 소화기관은 채식형인데 육식형인데 채식형인데 사람의 소화기관에 맞지 않은 동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지방이 들어가기 때문에 세포의 환경이 산성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2005년까지 발표된 연구들을 포함하는 대장암에 대한 최근의 메타분석에 의하면 붉은 고개 섭취는 대장암 발병 위험이 몇 프로 증가시키더라? 28에서 35% 증가하는 것과 연관이 있었고 가공육의 경우에는 발병 위험을 20에서 45%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가 다음 시간에 요새 뉴스에 나오는 보도를 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놀라실 겁니다 연구팀은 붉은 고개의 섭취를 제한하니까 10명 중 1명 걸로 폐암이나 대장암의 위험을 피할 수 있었다? 예, 뭐하니까? 붉은 고개의 섭취를 제한했더니 10명 중에 1명 걸로 폐암이나 대장암의 위험을 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연구한 더 차이나 스터디에서 지난 60년간 진행된 암 관련 연구들에 의하면 사람들이 잘 보세요 사람들이 동물성 단백질 섭취를 뭐하면? 피하면 암이 많이 발생한다고요? 암이 희귀한 병이 된다고요 여기 뭐 암이? 점점 더 빈발한다고요? 희귀해져요 진짜 천연기념물처럼 희귀해진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8000명이와 1명이 암에 유발했는데 요새는 2명 가운데 하나가 암 보균하고 있죠 왜요? 주식이 뭐니까 다 유전자 조작한 GMO 식품이거나 아니면 뭐니까 거의 모든 집에 매일 고기 생선이 매일 식탁에 오르잖아요 이게 여러분의 질병의 원인이라는 사실 다른 연구들에서도 여기 보세요 육류의 섭취와 방광암의 발병 위험성 육류 섭취와 유방암의 발병 위험성 육류 섭취와 자궁경부암의 발병 위험성 고기 먹는 것과 자궁 내막암 고기 먹는 것과 식도암 고기 먹는 것과 신경교정암 고기 먹는 것과 신장암 고기 먹는 것과 간암 고기 먹는 것과 폐암 고기 먹는 것과 구강암 고기 먹는 것과 난수암 고기 먹는 것과 최장암 고기 먹는 것과 전립선암 발병 위험성과 연관성 뭐예요? 비례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암도 걸리지 않는 게 없어요 어떤 난치병 질환도 괴양성 질환도 다 우리의 소화기관에 맞지 않는 동물성 단백질이 원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바로 암의 스위치를 껐다 켰다는 주범이 콜린 캠빌 교수가 말씀하신 것처럼 동물성 단백질이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한편 2007년에 발표된 미국 역학전화 아메리칸 저널 오브 에피데미올로지하고 미국 내과학교로 알카이브 소브 인터넷 메더슨에 보면 과일이나 채소와 같은 천연 탄수화물을 섭취하는 식습관이 무슨 효과가 있다? 암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는 많은 연구들에서 오늘날 제대로 하는 힐링센터에서 많은 암환자들에게 식단을 제어하는 그래서 여러분 하버드 의대는 가르쳐주지 않는 건강법에서 켈리터너 박사가 이 암환자들이 회복된 암환자들의 공통점 아홉 가지 중에 중요한 요소 두 가지가 바로 식단을 제어하잖아요 그들에게서 첫 번째 고기와 생선을 제거합니다 공통점이 회복된 사람들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 국립보건원의 식습관 연구에 참여한 연구원들은 육류에는 일부 졸이나 가공 과정에서 형성된 헤테로사이클릭 아민이나 니트로사민 또 고기 구울 때 여러분들 삼겹살 바짝 구워가지고 짜라짜라게 먹는데 그때 비닐을 태울 때 나오는 벤조피린 이런 각종 발암물질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제기합니다 또 고기에는 햄철 육류에서 발견되는 철분의 일종인 햄철과 질산념 아질산념 어디에 바글바글해요 젓갈김치 오징어젓 꼴뚜기젓 멸치젓 젓갈에 많은 아질산념 포화지방 항생제 동물들이 다 병들어 있기 때문에 항생제를 얼마나 주입을 하는지 여러분들이 항생제 덩어리를 먹고 있기 때문에 유방에서 지금 알지 못하는 허투 그 다음에 삼중음성 농이 줄줄줄 흘러나오는 호르몬 음성 이거 죄다 다 내가 알지 못하는 무서운 질병의 원인 여러분 지금 유방암 심각하신 분들 보면 제가 밤마다 가보면 농이 줄줄줄 나와서 유방이 이만큼 파여서 고름이 줄줄줄 흘러서 얼마나 고통당하는지 모릅니다 항생제가 드글드글란 고기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병을 초래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정말 질병의 진단을 제대로 원인을 제대로 진단하고 이제는 그 원인 요소를 제거해주면 얘가 스스로 그 환경이 없어지면 살아남으래도 못 살아남는다고요 그죠? 산소가 많이 생기면 암세포가 저절로 없어져요 이걸 좀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외과적인 불도저를 자꾸 밀지 마시고 원인을 제거하셔야 됩니다 이해 되시죠? 그래서 이러한 항생제나 호르몬, 이러한 염료 이게 그냥 바글바글하게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언급된 물질들은 호르몬 내사에 영향을 미치고 세포 증식을 촉진시키고 DNA를 망가뜨리고 우리 유전자를 망가뜨리고 인슐린 유사성장 호르몬의 분비를 증가시키고 인슐린 나이크 그로스 팩트럴 1 인슐린 유사성장 인자의 분비를 증가시키는 것이 암의 스위치를 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활성산소에 의해서 세포의 손상을 촉진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우리가 먹는 좋아했던 돼지고기 그 다음에 소고기 그 다음에 송아지고기 야들야들 부들부들 입에서 살살살살살 녹는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1급 호텔에 가셔서 그냥 카드 쫙쫙 긁으시면서 생일날 즐겨 드시던 송아지고기 야들야들 지금도 생각나십니까? 자 이런 애들이 이러한 여러가지 발암물질들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제는 정말 깨달으셔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뭐다? 암을 유발하는 유인이다 이거 아시잖아요 몇 시간마다 제가 마지막입니다 2009년 1월에 국제학술제 BMC 캔서에 발표된 연구 결과에 의하면 가공욕을 먹는 어린아이들 소세지, 햄 그 다음에 햄버거 가게에 있는 패티 이런 가공욕을 먹는 어린아이들은 백혈병에 발생할 위험이 몇 프로? 어제 어떤 어머님이 전화가 오셨어요 아이가 지금 간수치가 초등학교 5학년의 간수치가 간 레벨이 말도 못합니다 쓰러지기 직전이에요 왜 이러냐면 어려서부터 죄송하지만 우리 어린아이들이 자폐가 오거나 딥스 책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자폐나 아이들의 정신적인 문제이거나 또는 건강적인 문제가 태어날 때부터 생기는 건 사실은 산모가 태교를 할 때 산모가 먹던 엄마가 먹는 그 음식과 영양이 아이에게 그대로 흘러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식생활을 바꿀 수 있도록 엄마들이 병이 드시면서 가족들 전체가 건강해지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제 그분과 제가 참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참 안타까웠는데 그래서 가족들 전체가 지금 들어와서 아이들 다섯 명이 다 식단을 개선하려고 엄마가 얼마나 처절하게 노력하시는지 모릅니다 우리 가족들 전체가 식단을 개혁하셔서 진정한 건강을 회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인의 경우에 가공육을 섭취하면 최장한 발병률이 몇 프로? 소화기 계통이 이렇게 망가진다는 것입니다 또 가공육을 섭취하면 반강한 발병률이 몇 프로? 59% 그래서 you are what you eat 당신이 먹은 음식이 당신의 몸을 구성하고 당신이 먹은 음식이 당신의 정신을 구성한다는 사실 멘탈 사인 하이 바이탈 사인 하이 하시려면 여러분 늘 안녕하시려면 우리가 먹은 음식이 나를 구성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병들어있는 현실에서 내가 회복할 수 있는 가장 큰 노력은 내가 먹은 음식을 바꾸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병들게 하는 음식 나를 병들게 하는 영적인 음식 영적인 음식을 먹어야 하는데 자꾸 육적인 음식 드시지 마시고 영적인 음식을 자꾸 드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매일 두 조각씩만 가공육을 먹으면 대장암 발병 위험이 몇 프로 증가한다? 다음번에 제가 얼마 전에 TV조선에서 나온 이 보고를 좀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한번 정리해 보시겠습니다 암의 스위치를 켜는 것은 뭐라고요? 육류에는 여러가지 바람성 화합물이 들어있고 호르몬 대사에 영향을 미치고 세포 증식을 촉진시키고 DNA 유전자에 손상을 주고 인슐린 유사성장 호르몬 인슐린 라이커 그로스 팩토르 1의 분비를 촉진시켜서 활성산소에 의해서 세포의 손상을 촉진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결론적으로 암을 유발하는 요인은 무엇이다? 동물성 단백질이 이 암의 스위치를 껐다 켰다 하는 주범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보신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제 이해가 되시죠? 제가 매 강의 시간마다 강조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암을 유발하는 요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식단을 개선하지 않고서는 아무리 외과적인 불도저로 밀어도 소용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명심하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평소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제 책상에 말씀을 여기저기 막 붙여놓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제가 얌전하잖아요 비차 이 부분에서는 다들 웃으시던데 사실 저 되게 얌전해요 책상에 여기저기 제가 너무 사모하는 말씀이 여기저기 붙어 있습니다 말씀을 보다 너무 좋아하면 제가 10편 27편 4절이 저의 소원입니다 One thing I have a desire of the Lord 나에게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평생 주의 전에 살면서 주의 아름다운 그 품성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배우고 따라하고 항상 제 생애에서 모든 문제를 주님과 의논하면서 사는 그것이 저의 평생의 소원입니다 나의 한 가지 소원 10편 27편 4절의 다윗이 그 한 가지 소원을 이야기했던 것처럼 저도 제 책상에 여기저기에 제가 이 다혈질이라 뚜껑 열릴 때가 많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제가 말씀을 보면서 진정하고 속죄소로 막 뛰어가서 예수님 카운트다인 막 싱싱싱 뚜껑 올라올 때 진정하느라고 아 저의 이 연약함을 좀 가져가달라고 얼마나 씨름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말씀들이 여기저기 붙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부분을 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에 있는 Christ in Christ 그리스도가 out 밖에 계시는 거예요 in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에는 말 그대로 그리스도가 안에 계시는 겁니다 내 속에 내재하고 계시는 것이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이 아닌 예수를 부인하는 삶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정신에 배치되는 정신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삶입니다 근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과연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인지 베드로처럼 자기는 아 다른 사람이 다 떠나도 나는 주님을 최고로 사랑해요 호원장담하던 베드로가 야 네가 예수와 함께 있던 자잖아 하니까 저주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저주했던 그 베드로가 돌이킨 후에 내가 세 번 나를 저주한 후에 양을 먹이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 너처럼 실수하고 호원장담하고 너처럼 네 자신을 몰랐던 어린 양들을 먹이는 사명을 비로소 받지 않습니까 여기 내가 저를 진단하는 시간입니다 저는 이게 식음석이에요 험담을 하면 내 속에 예수님 계신다 안 계신다 아이고 옆집 언니 청소도 안 해 지저분해 죽겠어요 험담을 하거나 어리석은 이야기를 하거나 진실되지 못하고 영혼 없는 말들 잘 내뱉죠 여기 닫고 나면요 부원장님 저 여기서 평생 봉사할게요 그런 분들이 25년 동안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 분들 여기 하나도 안 남아 계시면 여기 안 남아도 좋은데 가셔서 저희는 떠나도 좋은데 예수님 안에서는 떠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실되지 못하고 영혼 없는 말 불친절한 말로서 우리는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습니다 식음석을 진단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생애의 부담을 회피하고 힘든 일은 안 해 근데 제가 참 잊을 수 없는 간호사 한 분이 오셨는데요 이분은 자기 몸도 안 좋은데 쓰레기장에 맨날 들어가 있어요 뭐 하나 보면 쓰레기장에서 그 남들이 하기 싫은 일 누가 하라고 그랬어요 환자가 들어가가지고 쓰레기 오물을 자기가 다 정리하고 있어요 아 저는 진짜 잊을 수가 없어요 그 병조 어머니 아 참 생애의 부담을 회피하고 헛된 양락을 추구하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습니다 헛된 양락이 뭡니까 여러분 투기들 많이 하시죠 사목펀드도 좋고 또 뭐 뭡니까 요새 여러분들 주식들 지금 다 하시는데 그리스도인의 방법이 아닌 건 아시죠 일확천금을 꿈꾸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방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실하게 성실하게 여러분들의 삶을 유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모든 것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본받음으로써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세상에 유명하게 되고 싶고 세상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고 싶은 이런 것들이 우리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고 무리한 행동 야 저희 요새 죄송하지만 막가파 분들을 좀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요새 묻지마 뭐 이때지만 무리한 행동 정말 이게 수치를 모르는 거 정말 성경에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에 대해서 언급하신 것처럼 와 이 교양 없는 것을 자신감으로 여기는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죄송하지만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아 정말 너무 교양 없는 분 교양 없고 무리한 행동으로 정말 헐 하고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때가 종종 있습니다 야 그렇대요 진짜 아 정말 기도 많이 하게 됩니다 자신의 의견을 사랑하고 고집해서 남의 말 절대 안 들어요 내가 법이야 내가 하나님이야 나를 계속 정당화하고 의심을 품고 부질없이 걱정하고 흑암 중에 거함으로써 히브리서에 보면 이것을 일컬어 이 광야의 백성들이 왜 가난한 땅에 들어가지 못한 세 가지 이유가 있죠 믿지 않아요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요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고 요리 가면 욜로 쏠렸다 조리 가면 졸리 쏠렸다 헬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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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다가 또 여기 보니까 믿지 않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 뭐래요? 마틴 루터가 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마틴 루터와 사모님이 한 얘기 마틴 루터가 큰 종교개혁자로 유명한 마틴 루터가 너무 이 엄중한 사업에 대해서 고민하고 참 고민하면서 한숨을 푹 푹 쉬었더니 와이프가 한 얘기가 있죠 당신의 하나님은 돌아가셨습니까? 왜 한숨 쉬고 걱정하십니까? 여러분 맞죠? 여러분의 모든 병을 치료하실 수 있는 저도요 굉장히 우중한 자였어요 이런 저를 치료하신 그래서 병원에서 환자 볼 때는 말짱한데 집에 돌아오면 제가 우울증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들 봉사하고 여러분들 그냥 대소변 받아내고 너무 예뻐 다 예뻐 저 같은 사람도 이렇게 은혜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아직도 멀었지만 그러니까 의심 품고 부질없이 걱정하고 흑암 중에 고함으로써 이게 뭐냐면 다 믿지 않는 것을 뭐라고 일컫냐면 악심 악한 마음이라고요 악심 믿지 않는 게 뭐라고요? 악심이라고요 혹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신뢰심이 없다면 사도 바울처럼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을 내가 알고 전 제가 죽을 때 이렇게 되길 바라요 내가 신뢰한 제가 중국에서 그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이 성교하고 다닐 때 진짜 블랙리스트로 이 비행장에서 제 얼굴이 딱 뜨면 블랙리스트가 되고 여러 가지 그런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기가 막힌 방법으로 저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저는 알아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을 내가 알고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신뢰할 수 있는 그 믿음 조금 종양표지자 수치가 좀 올라갔다면 불안해가지고 이야 이러다 나 죽는 거 아니야 나 다시 항암하러 가야 되겠어 안 되겠어 개가 토하여 낸 것을 도로 먹으러 자꾸 돌아가는 이러한 믿지 않는 악심을 좀 버려야 한다고요 여러분 맞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모든 방식으로 우리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다고 스스로 선언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우리는 여전히 그리스도인으로 있으면서 까다롭거나 참지 못하게 될 수 없다 까도녀, 까도남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빠가 저하고 처음 결혼할 때 제 별명이 까도녀였습니다 까도녀가 뭔지 아시죠? 까다롭고 도도한 여자 제가 까다롭고 도도해서가 아니라 결혼하기 싫어서 그랬습니다 그때는 정말 결혼하기가 싫어서 그런데 까다롭고 참지 못하는 정신은 무슨 정신이 아니다? 예수님의 정신이 아니다 참지 못하면 우리 가족 가운데서 하나님의 원수를 불러들이고 오히려 누구를 내쫓는 거예요? 우리 가정 안에 있는 천사들 어려서부터 나를 나와 하늘에 가면 우리가 보게 될 건데 나와 어려서부터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주던 교통사고에서 위험으로부터 여러분들이 암이 생긴 이유는 뭐냐면 암세포가 여러분의 몸속에 있는 혈관을 막고 있는 독소들을 이 붙잡아서 위로, 간으로, 신장으로 더 이상 퍼지지 못하도록 암세포가 붙잡아주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어려서부터 자라날 때 교통사고 당하지 않도록 위험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을 늘 보호하고 동행하던 천사와 하늘에 가며 만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하늘에 가고 싶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모두와 하늘에서 만났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참지 못하면 그대의 가족 가운데 하나님의 원수를 불러들이며 하나님의 천사를 내쫓는다 내가 막 다혈질이라 막 쑥쑥쑥 올라오면 만일 그대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께서 그대 안에 거하신다면 화나는 말, 성난 말 돌이키고 나면 후회할 말 안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뚜껑 올라갈 때 제가 얼마나 연약하면 이런 것들을 제 책상에 다 붙여놓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도 승리하실 수 있죠? 왜 성경이에요? 승리하는 경험만 안 하고 이 왜 다윗이 범죄한 경험 바세바오 가늠한 거 이거 다 뭐냐면 예수님도 엘리아도 우리와 같은 성정이 약한 사람인데 그의 능력이 신성이 나하고 결합하니까 베드로가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해석한 모든 것을 알게 되는 은혜로 변화되는 경험이 있잖아요? 여러분과 저도 그 다혈질인 베드로가 은혜로 마침내 변화돼서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주께서 하시나이다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를 어떻게 치료하셨냐면 세 번 베드로에게 가셔서 질문하십니다 너 실수한 부분을 다시 회복시키시는데 내가 전 진짜 나를 사랑하느냐? 이제는 예수님 제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님 모르세요? 옛날에 오온장담하던 베드로가 이제는 주께서 저를 아신다고 자기를 신뢰하지 않고 그분이 나를 아시는 것을 베드로가 마침내 넘어지고 난 다음에 배운 것입니다 맞습니까? 이거 멋지잖아요? 성급함에 굴복하는 사람은 사단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정하든지 그 순정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을 순정하면 죄의 종이 되고 의의 종에 순정하면 의의 종이 되는 로마스 6장 16자리 말씀처럼 우리가 날마다 시금석에 내가 누구의 종인지를 나를 진단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악한 성질을 이겨야 할 것과 자아를 정복해야 할 필요성을 결코 느껴본 적이 없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 여러분 그래서 암이 내게 행복을 주었다라는 가와다키 후미호 선생님의 그 책을 보시면 야 여러분 암에 걸리시면서 나를 살펴보는 시간들을 갖게 되시잖아요 이거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암이 내게 행복을 가져다 주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들은 그들의 마음 안에 있는 신랄함과 격노함을 소중히 여기며 이런 악한 특성들로 무엇을 더럽힌다? 우리 영혼의 성전을 새롭게 단장하시면 기가 막힌 이 몸의 성전에도 독소들이 물러가게 됩니다 산소가 없는 환경에서 이 악성세포가 살아남지 못하는 것처럼 여러분 여러분 몸에 이 나를 살리는 영적인 산소를 호흡하게 되면 이 안에 있는 독소들이 언제 없어졌는지 모르게 물러가게 됩니다 그들은 이렇게 하여 그리스도를 부인하며 다른 인들의 길을 어둡게 한다 아무도 제어할 수 없는 성질들의 표출됨을 변명할 수 없을 것이며 수천의 사람들이 하늘을 잃어버리는데 거의 구원받을 뻔한 것은 구원받은 것입니까? 못한 것입니까? 99%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내 자아가 99% 죽었다가 다시 1% 남은 것 때문에 올라오면 나는 하늘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자신을 다스리지 못함으로 인해서 가정에서 자꾸 성급하고 화내고 초조하고 불안해하고 이거다 나를 다스리지 못하는 스트레스가 여러분들의 면역력을 파괴시킨 주범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까지 공부하신 것처럼 암이 진행되는 첫 번째 단계 림프 폐색, 장폐색 그런 원인들인 식생활을 바꾸시고 그 다음에 우리 마음의 폐색이 오는 이기심, 교만, 탐심, 자만심, 자부심 이런 좋지 못한 악한 성지들을 이겨야 될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시면서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apart from me, you can do nothing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그분과 온전히 연합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